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습을 모두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25일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 중부의 전략적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헤즈볼라의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는 헤즈볼라가 계획한 공격을 저지했다며 이스라엘군은 단거리로케 수천 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수정과 이란 최고 지도자를 향해 이번 군사적 대응은 북부 전황을 바꾸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한 또 다른 단계라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